아빠가 얼른 옷 갈아입고 너 호텔까지 내가 데려다줄게. 아빠 이름 진짜 왜 저러셔? 우리 회사 오디션 장면 녹화해놓은 거야. 오디션이요? 아, 아니요. 취직해서 분간해. 딱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. 너도 이제 김두수만 바라보지 말고 여자로 살아. 산약초 달인물이야. 나 너 꼭 살릴 거야. 아니, 살릴 수 있어. 산약초 달인물은 마셨어? 우리 집 앞까지 당신 태워주고 포옹하던 그 여자니? 우리 집 앞까지 당신 태워주고 포옹하던 그 여자니?